일단 2.1V거든요? 네. 휴대폰을 들었을때는 둘이 개인 타버스인데 이 정도 볼륨에서 제가 똑같이 마셔서 해드릴게요. 이거 마실 것 같아요. 이거 어차피 계속 읽을 건 아니라서 근데 둘이 굉장히 많이 잘합니다. 지금 들어도 디테일적으로 좀 차이가 나죠? 이렇게 해서 바로 또 다시 넘어갈게요. 제가 뭐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슈가 있긴 해요. 코발...그러니까 둘이가... 그... 헤드폰... 그 성능을 속았거든요? 들어가는 칩이 이름이... 아니... 넌... então... 에이... 응... 아... 그리고... 뭐라고...